안녕 형들, 2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두신이야. 오늘은 스타크넷 쉴드 NFT 받는 방법 소개할게. 도메인 만든 형들은 베리파이 누르면 끝이고, 안 만든 형들은 스타크넷에서는 유료 도메인을 구매할 수 있는데, 원하는 도메인을 입력하고 0.00 구이더에 구매할 수 있어. 도메인 등록은 스타크넷 아이덴티티에서 설정하면 돼. 트위터 팔로우 하고, 트위터 이름을 좀 스타크로 바꿔주고, 트위터 스레드 리트윗하면 끝이야. 그럼 쉴드 NFT 받을 수 있어. 뭐야, 네트워크가 너무 빨라져서 적응이 안 되잖아. 저번 주까지만 해도 트위터 팔로우 인증만 2시간 걸렸는데, 이번 미션은 20초 안에 끝났어. 슬슬 에어드랍해 줄 때가 된 걸까? 형들 투자는 본인 선택. 영상이 없는 내용은 두유 온리 서치 알지? 구독도 본인 선택이야.